1. 빌리포스 2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분이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박히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무시는 이 크나큰 사건과 또 한 가지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되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다시 사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하는 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성경은 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이 빌라도 앞에 감히 나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내 단 한 사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어주었습니다 이때 이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샘 앞으로 예수님 시신을 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놓은 무덤에 우리 주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보곤 24장 12자리는 성경은 담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만 보이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마포만 보이더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1년의 열대행사처럼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린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만 세마포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아마 듣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무관심하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나쳐버리는 성경에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사실을 우린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세마포만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동시에 요한복음 20장 5절에도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그 무덤을 들여다보았더니 세마포만 보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광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에 가 있는 천국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린 장차 이 땅에 어린 양 예수 대신은 신랑 대신은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신부되는 다시 말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글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글투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놓여져 있는 이 세마포 이 세마포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입은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세마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어린 양 예수 글투를 또 신부되는 사람이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광경을 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게시록 19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날에 군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하다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았을 때 주님은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은 세마포만 보여주십니까? 이 세마포는 주님께서 창으로 옆구리 찔려셨을 때 흘리신 피가 묻어있는 옷입니다 주님께서 손에 못을 박혔을 때 이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어있습니다 못을 발에다가 박았을 때에 이 발에서 속구치는 피가 이 세마포 옷에 묻어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을 때 입힌 이 세마포는 머리보다 발끝까지 완전히 싸버린 수위입니다 이 옷을 입고 계실 때 머리에 가시 멸류하는 시곳이었을 때에 흘러내리는 무수한 피가 이 세마포에 묻어있습니다 등에 수많은 채찍으로 맞은 어쩌면 살이 너들너들해져 버린 이런 몸에 흘러내린 수많은 피자국이 이 세마포에 묻어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피로 물던 옷입니다 완전히 피로 젖어버린 예수님 피가 사방 다 묻어있습니다 이 옷은 한마디로 피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에 천사가 와서 전해준 첫 소식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죄인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고 셨습니다 그분은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에 어떤 피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피가 바로 이 세마포에 묻어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용서의 피가 이 세마포에 묻어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들이 죽음 그 증거물이 세마포입니다 너 이것을 보느냐? 왜 이거 보여주십니까? 부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무덤에 부활하신 자리에 세마포만 있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무덤에 들어와 있다 이 피는 너를 살리기 위한 나의 피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의 피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덤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노컬스 노컬함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광의 자리는 바라보지만 내가 죽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 옷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입으셨나요? 아닙니다 죽으시고 나면 입은 옷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마포의 표정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죽었을 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같이 이 피 옷을 입은 같이 내 육이 죽으시면 너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축복을 줍니다 어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강조했습니다 개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터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되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세마포가 입었을 때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주님이 죽으셨을 때 입은 옷인데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그 세마포를 입는 예수 그리터의 신부가 됩니까? 내 육이 죽은 자 육이 살았다는 것과 죽은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혈기가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시기도 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 욕심이 가득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남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이 죽어버린 사람은 내 마음의 분노가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세상 욕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세마포 보여주신 것은 죽은 자에게 입혀주는 이 세마포 주여 이 시간 진정한 내가 그리터인으로 거듭나서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린 양 혼인 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너는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은 전부 세마포 옷입니다 왜 희고 깨끗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터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깨끗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터의 피로 죄수선받은 사람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그리스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로 옷 입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세마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피의 옷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때 피의 열 가지 의미가 상징적인 것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조건을 많이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셨는지 한 사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실질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현재 이집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 민족 사이에 가장 처절했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모세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란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던 그리고 노예됐던 그들을 해방시켰던 이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추리굽기 12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데 그 집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피에 있습니다 이 6월절 양을 가리켜서 훗날이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밝혀지는 비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피에 있습니다 모든 집에 6월절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로 피가 발라진 그 가정은 그 집 안에 누가 있는지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 상관없습니다 배움이 상관없습니다 빈부격차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조건도 달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6월절 양 대신에 예수 피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의 표적입니다 세마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로 피에 대한 10가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믿는 자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죄의식에 눌리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에 내가 동참을 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가 죄의식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 받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 예수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주님이 친히 선포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을 살 때는 한시적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만 있다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모든 분들은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났을 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두 가지 길로 가는데 두 개의 길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분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데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인생을 살아간 동안에 격겹이 격겹이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대토는 절망도 합니다 그리고 대토는 좌절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스 12장 이전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저 영생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토 피는 영생의 복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토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오느냐 하면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많은 죄를 지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주 안에 있으면 너 주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토 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세요 이 세상에 모든 인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의 축복은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토 그 종자신 예수 모든 만물들이 찬양을 받으실 예수 영광 중에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세 번째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죄사함이 어떤 것인가요? 이 사함이란 말은 죄를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그 죄가 예수 그리토 안에서 다 지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체시켜버립니다 위대한 이 능력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네 번째 피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예수를 몰랐던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자리였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지옥길로 달려가던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예수를 들 통해서 내가 구원 받고 죄수의 손 받았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없는 그 종자신 하나님을 성경 강조하기를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까운 관계가 어느 관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예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 용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인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이 특권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 구한다는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이 안 됐을 때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13년 만에 이루어졌던 구작의 요셉 같은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75세 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럼 100세 때에 25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와 기하는 아버지 권한이 달렸다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향하시라는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될 때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피의 다섯 가지 축복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골로세수 1장 20절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무슨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평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예수께서 피로 사신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구약시대에 말씀하는 무엇이 시대에 있었던 6월절 어린당에 되시는 피가 발라진 가정이라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않는 가정 이 가정은 진정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집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히브리스 9장 12절은 다음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우리 죄는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홀리신 피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히브리스 13장 12절은 다음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한다 할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믿음 안에 서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토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만 의지하고 간다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여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 여덟 번째는 예수의 피는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 피로 깨끗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아홉 번째는 어떤 피의 축복이 있습니까? 요한 게시록 1장 5절은 다음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리 피로 말면 아마 요한 게시록 1장 5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말씀합니다 해방은 무엇입니까?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세상에 흔히 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단 한 번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게시록 5장 9절은 예수 그리토리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리 피로 우리를 사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죽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작은 일이지만 나는 너무나 이 땅에서 작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이 감동받으신 분이에요 작은 일이 큰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작은 일에서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간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마포 피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 과거의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내가 부활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과 합해지기를 원한다면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스 6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내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 부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 사람은 죽어버리고 세례를 커든 나는 이 부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레비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레비기 6장 10절에 말씀 보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비기 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예배자들이 입는 옷은 성격은 이렇게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속옷을 세마포 옷으로 입고 속바지를 세마포 옷으로 입고 가슴에 두르는 띠 이 띠도 세마포로 두르고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머리에 서는 관도 세마포로 관할 수서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머리에 세마포 바지 하체에까지 세마포 가슴도 세마포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입으셨던 이 세마포 너도 입었는데 그 입는데 어디까지 입어야 됩니까? 속살까지 다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로 함께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을 보게 되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이 노래는 찬양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성들은 예배도 하니께 드리는 찬양이고요 기도도 찬양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은 전부 찬양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은 자가 입는 이 세마포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입었던 이 옷은 성경은 이제는 육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성경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